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썼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연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주 심층 기사를 다뤘네요 팔한국이 늘어나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연 2만 명 정도 되고 대부분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그 기자가 여러분들 조선은 연 2만 명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유럽 여행 중에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총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공부량도 교육비도 제가 가장 많이 투입했는데 연봉이나 사회적 직위는 그 친구들이 높았습니다 다양한 배움에 기해 폭넓은 직업 선택 원만한 노후복지 견줄 소조조차 없었습니다 투자 대비 아웃풋도 안 나오는 한국에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28세네요 28세 언어가 여러분들 원활하고 영어가 여러분들 원활하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떠나는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례를 기사에 맨 먼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간 국적 상실 이탈 현황 밑에 수치는 823명 1147명 3261명 이 수치는 선천적으로 여러분들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유학 중에 아이를 낳았다든지 그 아이가 컸을 때 그걸 국적 이탈자라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국적 상실자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국적 상실자는 2012년에 1만 7638명에서 2022년도에 2만 5429명으로 늘어났네요 추세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네요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1년 2012년부터 2022년간 26만 230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했다 이탈자는 선천적으로 이탈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자기 의사에 따라 수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2만 명의 선천적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많다 이들의 발길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향했다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0년간 우리나라 국적 상실 이탈자의 새 국적은 미국 56.2% 일본 14.8% 캐나다 13.6%죠 삶의 여러분들 근거지를 바꾸는 것은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예를 들면 19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여러분들 홍콩이 중국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바뀔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국적 상실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나라의 생활항정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1980년대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연간 3만 명대를 웃들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현지하게 줄어듭니다 1만 5천 명대를 감수하 2014년에는 249만 9명까지 줄었고 역이민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2017년 해외이주법이 개정된 이후에 2019년 해외이주자 수는 약 4천 명대를 기록하고 2021년 또 지난해부터 해외이주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 나라의 역동성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많은 나라 같으면 그러면 역이민도 많이 늘어나고 유학을 가더라도 지금은 아마 유학을 가면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우리가 1980년대 유학을 저는 초기에 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외 없이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한국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30대였던 1990년대 하계를 마치고 일을 할 때는 참 나라가 항상 성장한다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정도도 굉장히 좋았죠 그때가 2010년대부터 2010년 넘어서는 그 한 10여 년 정도가 대한민국 중산층들이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런 시대는 다시는 이제 안 돌아올 겁니다 그런 시대는 아주 있는 사람 빼고는 중산층들이 어학연수나 이런 것을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죠 엄두가 날 겁니다 이들이 어쩌다 탈한국의 꿈을 꾸게 됐을까 보스톤에 사는 송민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송민기 씨는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능력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시대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단어가 탄생했고 언어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로 떠나자는 분위기가 퍼진 것 같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job market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그냥 나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엔지니어가 영어가 굉장히 능숙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job을 구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1990년대에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 분은 뭘 하는 거 하니까 해양 관련된 엔지니어인데 그 당시에 그제 옥포조선소에 1년 단기 계약으로 체류하면서 서울에 왔을 때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인가에 이렇게 묶고 있더라고요 장기 투숙을 그러니까 job을 어떻게 잡냐 했더만 온라인으로 다 job을 잡는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영어가 능숙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과 아이들이 여러분들 의대만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의대 지원반을 준비시키고 하는 것은 그 부모나 이런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물리학을 하거나 엔지니어가 돼 가지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어조차 제대로 하나 교육을 시키고 내보낼 수 없는 교육제도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해 집단들이 다 포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를 여러분들 원숙하게 할 수 없으면 job market 씨는 무엇이든 간에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뭡니까 그 나라가 영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여러분들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경우를 보면 뭐 비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느냐 과학고등학교를 낳아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지만 부모들이 다 살아보니까 의사가 되면 그래도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조금은 자유롭고 그 의사라는 게 고급 여러분들 좀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이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단체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정 나이가 돼서 나오면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이 사실 안 보이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률이 한국의 자본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의 여러분들 한 교수님은 5년 터울로 1%씩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기회라는 것은 개별적이니까 그러나 평균적으로 기회가 계속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런 놀고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으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기회가 없어진다는 걸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성장률이 여러분들 세계 평균치보다 낮은 겁니다 세계 평균치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국이 푸른색이 세계 평균치보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뭐죠 구조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회가 됐으니까 세계 평균치보다 여러분 낮은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탈리아나 여러분들 그리스 같은 나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자리 숫자로 성장하는 고도성장 국가였지 않습니까 지금 가고 보면 노인들만 많고 성장률이 뭐 항상 마이너스 뭐 1% 2%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성장률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떨어지는 거 5% 4% 3% 2.7% 지금은 뭐 잠재성장률이 거의 한 1%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왜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국가재정에 의존해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생산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요국의 최근 5년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민 부담률 증가폭 한국이 3.7%입니다 일본은 1.7%고 독일 캐나다 영국 oecd 평균이 0.5%입니다 계속 중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계속 중과세를 때리니까 그래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 중과세 조세 준조세 부담이라는 것이 또 여러분 어디에 전의가 되겠습니까 제품 단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제품 단가에 그러니까 경쟁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국민 부담률 여기 국민 부담률이란 것은 조세 부담률 더하기 준조세 부담 준조세란 것은 사회보장비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을 계속 늘어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특정 계층이 놀고 먹는 데에 재원을 계속 투입하니까 그 돈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어디 떨어집니까 그냥 생산 계층이 있는 사람에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 세금 준조세 부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발빠르게 상승 한국국민 부담률은 최근 5년간 3.7% 상승 oecd 국가 평균치가 0.5% 상승폭이 가장 큰 겁니다 10% 20%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내리는 겁니다 소득 증가 이른들 2% 3%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른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탈한국의 이런 추세 연간 2만 명의 국적 포기라는 부분들도 사실 여러분들 국적이란 게 뭐 부모가 여러분 여기에서 낫서 살아온 거니까 그냥 살기는 사는데 국가하고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계약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가하고 국민들하고 계약을 한 거고 계약 조건은 세금을 내는 대신에 국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은 세가 빠지 내지만 국가의 임무를 수행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여러분 국회의원 50명 늘리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명 60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완전히 국민들 도달이 넓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구섭이 한국인의 이런 뼈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양반과 상놈하고 관존민비가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그냥 주리를 틀어가면 뭡니까 빼먹는 겁니다 그 못된 섭성이라는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피에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가 나중에 이런 빼먹을 수 없으면 그 때문에 그냥 내려앉겠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영리한 젊은 사람들 언어가 이런 원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까 계약을 여러분들 상대방이 이행을 못하면 어디로 가든지 사는 건 박박하겠지만 세가 빠지 이런 세금을 내면 노년이 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년은 직고로 막기 여러분들 뭐죠 국민연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은 엄청 많고 상속 정여신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여러분들 보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 추세를 여러분들 역전시키는 건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확률적으로 관성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한 번 방향의 선택이 되게 되면 쫙 그쪽을 가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장기 추세가 이렇게 다 나가는 겁니다 장기 추세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개인이 선택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탈한국 추세가 늘어난다는 그런 중앙일보 기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보고 젊은 사람들은 진로를 결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 여러분들 경제 사회 정책의 대부분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좀 급격히 올리고 주거비 부담을 급격히 올리고 그러니 여러분들 어느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창용인가 하는 그런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문정권 하에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거의 1%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투자를 안 하면 당연히 뭡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을 여러분 지냈으니까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젊은 날 술 많이 마시면 다음에 술 이런 비용을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죠 준비 안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뭐죠 딸딸 긁어서 먹어치우게 되면 그다음 이런 비용 증가서 날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무역수지적자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년 동안 그냥 뭡니까 진탕 뭐죠 반기업정책 반시장정책을 그냥 주구장창 밀어붙였는데 지금 뭐가 여러분들 나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째 5년째 3년째